시국선언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시국선언문을 만들어내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당장 자신의 생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절실하지 않거나 간절하지 않거나 위급하지 않으면 시국선언문은 나오기가 힘듭니다 9월 11일에는 대한민국과 호남을 사랑하는 기독교 지도자들 158명이 뜻을 모아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중앙일보에 실린 시국선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들의 간곡한 청원을 무시하고 결국 독선의 정치 이렇게 가십니까 대통령님 아무리 역지사지해 봐도 이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응원하고 동의해 주었던 적폐청산 그 대상의 종합셋트 같은 인사가 국가개혁을 이끌 책임자라니요 시중에는 조국시의 행제들과 그 가족을 가족사기단이란 말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호남 목회자들은 지난 8월 23일 날 성명을 내고 기도하는 가운데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많은 논란의 일들을 더 주의깊게 살피고 그 추이를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가족들의 문제까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늘 주장하시는 공평과 공정의 가치 결국 정의의 실현을 기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시는 현 정권과 함께 계획의 아이콘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성이 어떤 모습으로 사라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간 말해왔던 그가 살아온 그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언론의 문제 제기나 창문에서 후보자에 대한 공격적 창문은 조국시에게 억울한 것일지는 몰라도 열심히 밤을 낮같이 여기며 공부하고 형설의 공을 이루는 희망을 가졌던 학생 청년들에게는 분노할 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목고등학교 명문대학교 그리고 곧바로 의사고서인 의학전문대학까지 단 한 번의 시험도 치르지 않고 그냥 프리회사한 일에 대하여 분노하는데 대통령께서는 단순히 입학 제도의 문제라는 인식이십니다 조국시 부부의 범법으로 보지 않으십니까? 지명권자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능력 이전에 국민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삶을 살아온 인사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시는 역대 어떤 고위관료 지명자들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수많은 불법 탈법 반칙 게다가 은행의 불일치의 거짓은 의혹만도 아니며 창문에서 해결될 것도 아닙니다 단 하루를 매맞고 버틸 것입니다 조국시에 대한 문제 제기가 현 정부의 개혁을 저항하는 세력들에 의한 무고한 작태라고 보십니까? 누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진실을 알기를 두려워서 피하시는 것입니까? 더구나 분무부 장관 자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로 압니다 그런데 조국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 앞 청문회 자리에서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고백했습니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국시는 산호맹 사건,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민중 문장 보기에 의해서 사회주 국가 건설 목표를 실형을 받았던 인물인데 그 사건에 대해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도 않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 무시하기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니요? 우리 호남 목회자들은 전국 다른 지역 교회의 목회자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으며 지난 2년 넘게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나아졌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우리 경제가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이 조롱의 말이 된 것은 모르십니까? 북한을 위하여 다른 국사를 제쳐놓고 김정은 대변인 소리를 들어가면서 발벗고 받들어온 대북정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위협 요소가 개선되었습니까? 북한의 핵 위협이 감소되었습니까? 해결 기미가 보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김정은의 희롱과 경멸의 말에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 은사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무시와 멸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김정은 일을 얼마나 더 받들고 얼마나 더 많이 받쳐야 만족한다는 것인지 혹시 김정은 블랙홀로 빠져든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정치권은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이준특으로 날이 새며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오히려 국민들 간의 이념 논쟁과 지역 갈등으로 반복하게 하니 대한민국의 오늘 이 모습이 대통령께서 약속한 나라 우리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는 것입니까? 혹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일당 독재 중국식 공산주의로 이끌고 가려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정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정치를 역사하는 독재정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대통령님 멈추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다면 우리들은 선조들이 피 흘려 지켜온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하여 우리의 사랑스러운 후손들이 살아가야 하는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촛불이든 투표권 행사이든 또는 국민의 어떤 재앙이든 우리들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과 정권을 임의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2019년 9월 11일 대한민국과 호남을 사랑하는 기독교 지도자 일동 호남 지역 목회자 758명 이런 새벽에 시국 선언문을 걸러옹이면서 대본을 만드는데 참 눈가가 좀 젖었습니다 어쩌면 이분들이 지금 느끼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과 이렇게 같을까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기도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